3월 18일 경제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 외국에서 서비스를 수입해서 지급한 돈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.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서비스 지급액이 118억 1390만 달러, 1년 전 같은 달보다 4%가 감소했다는 겁니다. 이 서비스 지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돈들인가요? 두 개요.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가서 여행 가서 쓰시는 거하고 우리나라 기업이나 가게에서 외국에서 사올 때 운임으로 지급하는 거하고 가장 큰 게 이 두 가지예요. 사올 때 운임 지급하는 거랑?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에서 핵심 장비 수입한다. 해외선사라든지 해외항공사한테 지급하는 서비스로 잡히죠, 운임 같은 게. 서비스 지급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? 지출이에요, 지출. 지급이라는 게 지출. 해외에 쓴 돈? 해외에서 쓰거나 해외 국적항공사나 선사 이런 데다가 지급하는 운임.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건데 여행객이 꾸준히 는단 말이에요. 해외 여행 늘었는데 왜 이게 줄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여행객의 증가폭이 좀 줄어요. 증가는 증가인데. 그런데 가서 쓰는 금액은 줄어든다는 거예요. 한 번 가서 옛날에는 200만 원씩 300만 원 썼다는 게 지금 아껴 쓴다는 거죠. 알뜰 여행을 한다는 건데 좋게 얘기하면 알뜰 여행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쓸 돈이 많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. 그런 건데 이게 서비스 적자폭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거든요. 2017년에 367억 달러예요. OECD 국가 중에 가장 큰 편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297억 달러로 줄긴 줄었어요. 그런데 사실은 서비스 수지 개선을 하려고 하려면 해외 관광객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든가. 그렇죠?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게 기여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서 쓰는 돈이 좀 줄거나 아니면 수익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. 수입 물량이. 그러니까 운임으로 나가는 금액이 줄어서 이것도 말을 만들자면 불황형 서비스 적자폭 축소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서비스 흑자 아닙니까? 흑자? 적자죠. 서비스는. 적자는 적자인데. 서비스 수지는 항상 적자예요. 우리나라에. 적자인데 그 폭이 좀 줄어든다. 폭이. 367억에서 297억 달러로 연간으로 줄어들었어요. 많이 줄었죠. 사실. 그런데 이 질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. 원래 줄어들면 이게 우리 흑자 쪽으로 돌아서는 거라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이 재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걸로 드러났는데요. 정경유착이라든지 편법 승계, 갑질 행태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연합뉴스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의료에서 실시한 재벌 및 재벌 개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재벌이 한국경제 불균형 그리고 사회불평등을 야기했다.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이 생각이. 그 인식이 계속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쭉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 국민의 56%가 현 정부가 더 강하게 재벌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. 이렇게 응답을 했고 너무 심하다. 좀 약하게 하자라고 한 분들은 20%라는 거예요. 약하게 하자는 분들도 꽤 있네요. 우리 20% 네. 있겠죠. 설문조사니까.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더 강하게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통상 우리 프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박상인 교수라든지 이런 진보 학자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굉장히 크게 비난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민주화라는 어떤 큰 맥락에서 진전된 게 뭐가 있는가 뭐 예를 들면 갑질 몇 개 그냥 적발하고 뭐 그런 정도 아니냐 근본적인 개혁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.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여론이 정말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56%는 굉장히 유효한 설문조사 결과거든요. 그리고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%대 수준에 머무른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물가상승률 고려해보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거죠. 그래서 왜 그렇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안 좋아졌나. 이게 주식투자 잘못해서 그렇습니까? 이거 뭐예요?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. 확정급여형이라고 DB형이 있고 확정기여형 또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렇게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는데 확정급여형이 그나마 이건 뭐 거의 채권 같은 무의염자산으로 하잖아요. 확정급여형이 그래도 1%대 난 거고 1, 2% 난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. 확정기여형, DC형, IRP 이거 다 마이너스인데 이 부분이 주식 같은 것들이 들어가니까 성과별로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고.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. 확정급여형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연금해야 될 필요성도 없어요.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해보면 그냥 적금 드는 건 똑같은 건가요? 그렇지.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대부분 주식 포션이 많거든요. 우리나라는 원금 보존에 대한 워낙 강한 욕구가 있다 보니까 확정급여형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도 이게 보니까 은행, 증권, 보험사 다 이래요. 다. 그래서 이럴 바에는 뭐하러. 연금하면 연금 운영해 주는 데다가 수수료 줘야 되거든.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식 제대로 해서 수수료 하려고 다 신청하셨나. 그래서 연금이라는 게 크게 보면 사실 노후의 복지성 연금인 국민연금 그리고 기업체들하고 같이 반반씩 이렇게 내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연금 이렇게 삼중 바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다 수익률이 지금 안 좋네요. 걱정입니다.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좀 나은 거죠? 그렇죠. 이거에 비하면. 그리고 지난달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격이 품목에 따라 최대 8.2%까지 오른 걸로 나타났는데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좀 해봤더니 다소비 가공식품,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 먹는 가공식품의 지난 2월 판매 가격이 대체로 다 올랐고요. 그중에서도 오렌지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온 모양입니다. 한 8.2% 올랐고 두부나 참기름 이런 것들도 꽤 올랐다는데 그래서 결국 생활물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물가 상승은 반영이 좀 덜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럼요. 이게 물가 산정할 때 가중치들이 있단 말이에요. 식료품도 있고 또 공산품도 있고 또 서비스 같은 것들, 공공요금 같은 것들도 있고 큰 게 또 전세, 월세 이런 것 같기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밥상머리 물가라고 하죠. 밥상 물가, 체감 물가라고 하는데 이건 항상 오를 수밖에 없어요. 오른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. 사실 또 오르기도 오르지만 우리 주부들은 오른 것만 또 기억하시는 경향이 있어요. 내린 건 잘 기억을 못 하시고. 원래 사람이 그래요. 그렇긴 하죠. 그래서 여론은 물가 올라? 그런데 지수로 보면 안 오르고 지수가 더 정확한 거거든요. 체감보다는.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생산활동이 미세먼지 등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4조 원 된다.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. 현대경제연구원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4조 23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이 된다. 명목 국내 총생산의 0.2%나 되는 수준이다. 이렇게 조사를 내놨는데. 이게 뭐 조사한 거예요. 1,008명한테 설문조사해 보니까 얼마씩 손해받다고 생각하냐. 설문조사했을 거 아니에요. 너무 감정적인 조사 아닙니까? 아니,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. 왜냐하면 평상시에 지출을 안 하던 지출을 했으니까. 예를 들어서 마스크 안 쓰던 사람이 마스크 샀고 운신만 하더러 공기청정기 안 썼거든요. 안 쓰다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필터 교환하는 데 없게 보냈어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감적으로 다 해보니까 얼마냐. 하루당 1,586억 원이 나오더라. 그런데 전국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가 25.4일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곱하니까 4조 230억인데 문제는 뭐냐. 이 통계 중에 제가 눈에 드는 건 월소득 600만 원 이상인 응답자가 평균적으로 월에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를 비용을 지출할 의사가 있냐 보니까 6,120원이에요. 월? 네, 월에. 그리고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의 응답자 경우는 3,808원이에요. 이게 무슨 얘기냐. 미세먼지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. 왜? 별 수 없이 써야 되니까. 이거는 치명적인 건강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될 항목이 돼가고 있다는 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미세먼지가 장기화되고 더 소비가 늘어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득의 양극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니까.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니까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미세먼지 한다고 저번에 누가 그랬잖아. 공기청정 6백 몇십만 원짜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돈 없는 분들, 수입 없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된다는 게 미세먼지가 주는 경제적인 고민거리라는 거예요. 네. 네.